이명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자가요법 이명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자가요법 오늘 속에 된 자연요법들이 이명을 완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여러 요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 귀울림은 지속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편한 증상이다. 한쪽 혹은 양쪽 귀에 작거나 큰 소리가 날 수 있으며 가끔은 두통, 불면증 혹은 학습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는 감염 및 노화와 관련된 청력 상실과 관련이 되지만 위지의 축적이나 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잠식 동안의 이명은 정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치료가 미흡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력에 문제가 생기고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고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을 피하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자가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자가요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은행나무 잎은 냉나무 잎을 섭취하는 것은 그의 울림 및 염증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해결책 중 하나이다. 은행나무 잎은 항응보 및 소염 성분이 있어서 혈액 순환을 개선해 울리는 느낌을 완화해준다. 또한 항진균 및 항박테리아 효과도 있으므로 이명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인 감염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재료물 1컵 250ml 은행나무의 빌스푼 1호 사용방법 끓는 물에 은행나무의 빌스푼을 넣어 차를 만든 다음 하루에 2번 마신다. 찜질팩이나 추출물의 형태로 구할 수도 있다. 추출물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20-240mg을 섭취한다. 참고 글 최고의 소염 과일 5가지 2. 바질 바질의 항박테리아 성분은 그의 통증 및 둘림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바질의 천연 성분은 감염을 해소하고 과다한 규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용방법 바질을 블렌더에 넣은 다음 곱게 간다. 재에 넣거나 눌러 즙을 짜낸다. 즙을 데운 다음 적당한 온도가 되면 그의 2방울에서 3방울 뿌린다. 하루에 2번, 일주일에 3번 반복한다. 사과식초 사과식초는 천연항진균 및 소염 성분 덕분에 이명을 유발하는 근원적인 감염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된다. 이 성분은 몸이 알칼리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질병을 유발하는 외부 요인에 대한 반응을 개선한다. 재료 사과식초 1스푼 10ml 물 1잔 200ml 사용방법 미지근한 물 1잔에 사과식초 1스푼을 넣은 다음 하루에 2번 마신다. 사과식초와 물을 동량으로 섞어 그에 3방울 뿌릴 수도 있다. 마늘마늘은 저온이나 고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이명이 있을 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천연 치료제이다. 마늘은 함유된 성분 덕분에 염증을 완화하고 동시에 구의의 혈액 승환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마늘에는 항생 성분이 있어 감염을 예방하고 쇠이도의 청소를 촉진한다. 재료 마늘 2쪽 잠기름 1스푼 15g 사용방법 잠기름 1스푼에 마늘 2쪽을 들긴 다음 걸러서 식힌다. 쇠이도의 오일 2방울을 넣고 효과가 생기도록 머리를 몇 분간 기울인다. 이 방법을 일주일간 매일 반복한다. 생강 생강의 약용 성분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감염을 유발하는 병균을 막는 능력 덕분에 이명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강의 소염 성분 구의의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 및 긴장감을 가라앉힌다. 재료 생강 가루 1분의 1스푼 5g 물 1컵 250ml 사용방법 뜨거운 물 1컵에 생강 가루 반 스푼을 넣고 차를 만들어 하루에 의해서 3번 마신다. 생생강을 썰어 몇 분간 씹을 수도 있다. 이것은 콩위의 압력 조절을 단련하고 울림을 눈에 띄게 완화할 수 있다. 추천글 생강의 7가지 효능 6 겨자오일 겨자오일의 항진균 및 항산화 성분은 이명 및 감염을 조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겨자오일을 바르면 과다 위지를 제거하고 레이더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염증 및 박테리아의 공격을 방지한다. 사용방법 겨자오일 약관을 전자레인지에 데운 다음 그에 3방울을 뿌린다. 머리를 기울인 다음 과다 위지를 제거한다. 일주일에 3번 반복한다. 이명이 당신을 귀찮게 하는가 위에 속에 된 요법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도해보고 효과를 느껴보자. 하지만 여러가지 요법을 한 번에 시도하는 것은 피하고 문제가 지속될 경우 의사를 찾길 바란다. 도 Meghan 도둑 도둑 도둑